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성공투자 오후증시 오늘은 시장 진단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전략 후 강으로 특히나 지금 오후장 들어서 상당히 강한 양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이 의외로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부장시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힘을 내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나서 일정 부분 조정이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전보다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최근에 지수가 반등했던 게 단순히 연준의 피보 때문은 아니었었습니다. 즉 이제 반등의 이유가 연준이 조만간 금위를 내릴 수 있을 거란 기대만으로만 올랐다면 반드시 전저점 이하로 내려가는 게 맞겠지만 상당 부분은 오히려 경기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점이 부각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졌는데 빠지고 나서 보니까 연준의 긴축도 영향을 줬지만 이 정도까지 경기가 나쁜 건 아니었고 또 기업 실적도 그 정도 나쁘지 않았어 라는 전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연준으로 인한 되돌림이 일부 있다고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의 틀을 흔들거나 또는 지수가 전저점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부분들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이것 외에도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외로 각각의 개별 기업의 호재가 되는 사항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각각 기업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호재들이 결국에 이제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기업별로 접근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크게 위축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이 8월 물가가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에 따라서 FOMC 회의. 물론 지금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미리 선 반영하고 있지만 FOMC 회의를 지나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9월 증시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이전에 이미 파월이 비기를 공개를 했죠. 그렇죠.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가장 큰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얘기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건 뭐냐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건 했지만 이번에 말씀하신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암으로 놓고 보면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물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또는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현재 올리고 있던 금리를 섣불리 내리는 것은 내가 하지 않겠다. 정말 물가가 확실히 통제되었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아니었던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내가 더 잡기 위해서 더 많은 금리를 올릴 거고 더 강한 긴축을 하겠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름대로 더 올린다 안 올린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섣불리 안 내겠다라는 게 핵심이다 보니까 만약에 시장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반등이나 아니면 현재는 이 박스권의 구도가 깨치려면 사실은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존에 있었던 것 단순히 내리지 않는 것 외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했던 즉 현재 한 4% 정도까지는 기준금리는 올릴 것 같은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부정적으로 즉 경기 훼손을 통해서 수요 훼손을 통해서 금리를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될 텐데 현재까지 놓여있는 상황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하기 좀 섣부르죠. 물론 이제 향후에 나와봐야 될 우리가 하는 고용 지표라든가 물가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 이런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거 나와준다라면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연준이 큰 틀을 바꾸지는 않지 않을까 만약에 9월에 나온 연준이 우리 현재 있는 상황을 크게 흔든다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있는 것 중에 금리 인상 수준이 4%가 아니라 그 위로 훨씬 더 크게 올려서 경기를 훼손할 경우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는 제가 볼 땐 큰 구도가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시점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9월을 준비하면서 또 접근을 해볼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오늘 의외로 또 강하게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많이 올라왔던 태조 이방원 종목들 어제 약간 쉬었는데 오늘 다시금 시장 상승과 함께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이제 많은 게 염두에 됐던 게 뭐냐면 꼭 태조 이방원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조 이방원이 주는 함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함의가 있었나요? 궁극적으로 첫 번째는 에너지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에너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태양광, 우리가 알고 있는 풍력 또는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이로 인해서 훨씬 더 빨리 그다음에 더 확장적인 개념으로 될 수 있을 것인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이었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었던 이 전쟁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급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LNG를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 또는 방산 같은 경우도 단순 테마에서 산업으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롭게 산업들이 재편되고 그다음에 커질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자는 의미였고요. 이 의미 안에서 더 중요한 건 지금 있는 태조 이방원 외에도 이 태조 이방원으로 인해서 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확장적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린이라는 걸 더 빠르게 다가오게 만들겠죠. 태양광도 내 주변에서 더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풍력도 더 많아질 거고 그랬을 때 그거와 관련해서 단순히 이 기업들 말고 이 기업들이 커지기 위한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송배전 같은 경우가 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도 월요일에도 경주만에서도 얘기했지만 2차 전지도 단순히 2차 전지가 아니라 폐배터리가 대표적인 예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에 나오셔서 딱 그 종목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데 그걸 느끼시지 않으면 애프터 시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방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방산이라고 이제 다 올라가는 시장은 아닐 겁니다. 방산도 구체적으로 다 달라요. 어떤 기업은 탱크를 만들고 어떤 기업은 포를 만들고 어떤 기업은 또 잠수함을 만들 거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산업체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제대로 알려면 각 대륙에서 필요한 무기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예컨대 대표적인 게 아랍 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 쪽에서 원하는 무기는 유도 무기라고 해서 주로 미사일 쪽이라든가 그럼 그 쪽에 필요한 게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는 것처럼 보다 세밀하게 들어가서 각각의 사항들에서 앞으로 뭔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방산이라고 전부 다 사고 방산이라고 다 팔고 이런 그림은 아닌 거고 각각의 기업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좀 더 저는 투자 수익률이 올 수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세밀하게 들어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점은 이쪽 섹터가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더 확장할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전쟁이라는 공포가 다가왔고 그러기에는 또 전 세계 각국이 지난 30년 동안 방산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다 보니까 아예 무기가 거의 없는 국가들도 많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몇몇 국가들 정도만 가지고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방위력이 현재 확충이 되었느냐 보면 안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운이 좋은 게 각국이 이렇게 방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방위력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가지가 더 맞물려 있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이왕 무기를 살 거면 무기를 살 거면 최근에 우쿠라나 전쟁을 보아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식 무기와 구식 무기가 결국 경쟁을 했었을 때 결국 현대화된 무기에 엄청난 비교 우위를 봤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무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형 무기를 볼 텐데 그건 거의 한국제, K-방산이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또 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호주 아니면 폴란드, 노르웨이 여러 국가에서 한국 무기를 채택해 줌으로써 이제 그 바이럴 효과가 생겼죠. 저 국가들도 하는 거 보니까 한국 무기를 다시 봐야 되겠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무기가 첨단화된다는 얘기는 디지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무기에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는 국가가 또 몇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무기도 다 국가들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기가 기계였을 때와 전자장비였을 때는 차이가 있는데 전자장비로 가는 첨단 무기가 될수록 한국이 보다 유리하다는 점 이런 것들까지 작용하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어쨌든 우쿠라나 전쟁으로 해서 편히 갈렸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되다 보니 이들이 사실 방산시장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거예요. 경쟁자가 없어진 거죠. 이것도 우리한테는 또 혜택일 수 있을 거고 또 러시아 무기를 구매했던 많은 국가들이 최근에 러시아의 무기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이 품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 쪽에 또 굉장히 러브코론이라는 기업들, 국가들도 많아지고 있고 아무튼 이런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단기간 급등한 것도 있어서 또 주변주가 올랐 때 쉬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땐 기업별로는 분명히 여기가 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런 바뀌는 세상에 편승을 해서 좋아지는 기업들이 생길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 아예 차별화되는, 또 레벨업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조 이방은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썼는데 부장님께서 만드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작명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인상 깊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전차주들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주들 오늘 시장 상승과 함께 올라지고 있고 자동차주는 어제 또 시세를 좀 분출을 했는데 이들 종목들은 어떨까요? 사실 전차는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반등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자동차의 흐름이 전기전자보다는 조금 더 견주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그만큼 자동차는 현재 상황이 나쁘진 않죠. 여전히 차를 살아가면 대기기간이 길 정도인 거니까 여전히 나쁘지 않고 물론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를 팔기가 조금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공장만 빨리 지우면 또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우리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자동차는 미국에 대한 투자의 어떤 개념 그리고 그 투자가 생각보다 또 빨라진다면 제가 볼 때는 현 상황에서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반도체 쪽은 현재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여기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도체 쪽의 현재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오르는 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공급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다 보니 일정 부분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반도체 수요도 줄고 또 재고가 많다라면 향후에 이런 재고를 조절할 수 있는 공급 조절을 하게 되면 올라가지 못해도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둔다라면 반도체보다는 그래도 자동차 쪽이 조금 더 나은 그림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도체보다는 여타 다른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9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현재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역시 FOMC가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에 대해서 이번 미리 예단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번에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이 이렇게까지 강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한방 얻어맞은 케이스가 됐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9월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물가를 잡게 해서 더 금리를 우리가 기존에 봤던 거 4%죠. 궁극적으로는 내년에 4%보다 훨씬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잡겠다는 얘기만 안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오는 지표가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 지표에 따라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시장은 더 많은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건 좀 보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전까지는 저는 지금처럼 개별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저는 모멘텀이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제가 보더라도 많은 공부를 해보면 손들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마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던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매매가 용이 치지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용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개별 기업 종목으로 중심으로는 돌파구가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기업 중심으로 빠른 순환매를 좀 대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 없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여전히 관망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신한금융투자의 이선협 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